10위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멜로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렙어 모두의 공감을 부르는 아이유의 28미화기 AC 9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청량함 오마이걸의 돌피니 8위 발끝부터 팡팡 터지는 트로피컬 리듬 아이들의 덤디덤디가 7위 6위는 전세계를 사로잡는 독보적 존재감 블랙핑크의 How'd You Like That 스스로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메시지 화사의 마리아가 이번주 5위 레트로 감성 가득 선미와 함께한 박진영의 When We Disco가 4위 자유분방한 매력 제시의 눈눈 안나가 이번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케이타임